일찍 일어나시네 요가 매트라는 분들이 요가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요? 아저씬부터 가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제일 싫은데 아직도 매일매일 저렇게 일정한 시간에 루틴을 지킨다는 건 쉽지 않아요 사실 자고 일어나서 바로바로 집안일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호흡 명상하는 게 조금 좋아요 늦은 나이까지 할 수 있는 게 보니까 요가더라고요 한 10년 전부터 수업을 받았는데 선생님이 이제는 더 이상 받을 게 없다고 해서 자격증을 따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하게 된 게 이렇게 됐어요 제가 이제 위암 수술을 하다 보니까 위암 수술이요? 아니 너무 건강해 보이시는데 무슨 말씀이시죠? 13년 전 13년 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아유 그러셨구나 그때는 제가 신문사 콜센터에서 근무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스트레스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위가 좀 쓰렸어요 약간 위가 좀 쓰렸어요 그래서 내가 뭔 일이 있나 보다 해서 이제 의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암이 강한 놈이 있고 약한 놈이 있는데 이거는 강한 놈이고 가운데에 500원짜리 동전만 한 게 나왔으니까 아마 이제 좀 상암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가 했어요 갑자기 암이라니까 이거 얼마나 돌렸을 거예요 위 모양이 이렇게 손바닥처럼 생겼잖아요 구멍을 이렇게 여섯 군데 뚫어서 이 부분을 다 자른 거야 이 부분을 그래서 그 당시에 다섯 살짜리 위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많이 먹지를 못했어요 우울증 무기력감 왜냐하면 이제 기운을 못 쓰니까 일단 힘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운도 없고 소화가 안 되니까 먹으면 또 속이 편안하지 않아서 또 화장실 가야 되고 아 내가 이렇게 주저하면 앉아 있을 수는 없다 해가지고 이제 생각을 바꿨죠 이제 몸을 움직이자 내가 힘들더라도 일단 걷고 화장실을 가더라도 먹고 그래가지고 몸을 많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포기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정말 다행인거죠 끌어도 다니시고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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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고마워 들어왔어요. 고마워 들어왔어요. 앉아. 뭔데요? 콩국수. 더울 때 콩국수 너무 좋죠? 네 맛있겠다. 꾸준히 먹고 있어요. 그게 소화가 제일 편하니까. 이거 먹기 전에 이거 먹어야 돼. 먹겠습니다. 위염 수술하고 나서 되게 많이 못 드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잘 드시는 거 보면 좀 많이 좋은 거 같아요. 그 큰 병 이겨내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엄마 나이에 누구를 가르친다는 것도 저는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지금 하는 일은 이제 요가 강사하고 봉사활동. 오 멋지시다. 지가센터에서 어르신 케어. 이야 정말로 활동을 밀어내. 건강이 허락하는 나는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즐겁게 사는 게 제 하루 24시간의 생활 목표예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